네 사실 여러분이 이미 답을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가 그랬을까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누에미아를 선택하신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 면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누에미아의 백그라운드 그죠? 배경, 역사적 배경인 뭔가를 잠시 살펴볼게요. 누에미아는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주년 그때가 445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버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을 합니다. 그럴듯한 지위지만 사실 페르시아의 술관원은 굉장히 좋은 지위였고 저기 알지도 못하는 땅의 총독은 이름만 그렇지 한직이에요. 거기를 자원하게 됩니다. 누에미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자기 이름 따라 유다 백성을 위로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52일 동안 치적을 이뤄냈죠. 그때 외적, 내적 방해 요소와 박해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거를 뚫고 이루어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런데 제가 좀 다른 명모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인데 누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 성문이 불탔다. 이런 말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국자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정말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큰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누에미아가 성벽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기도해주고 물자도 좀 보내줄게. 그리고 너무 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해주고 할게 라고 해도 돼요. 그래도 훌륭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자원을 했을까요? 저는 그 점을 보기를 원해요. 뭐 그 성경에 이래서 그랬다라고 나와 있진 않죠. 그런데 사실 잘 따져보면 그 당시에 왕 옆에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국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점령하니까 페르시아 밑에서.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민족도 밝히지 않고.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봤잖아요. 그 이름도 바꾸고 해갖고 술관원까지 올라갔어요. 왕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온갖 뇌물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이제 누에미아가 보기에 정말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여서 그 성벽을 보수할 수 있는 재료를 얻어내고 자원을 얻고 재정적인 충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뿐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무명의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나와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딱 가능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에미아는 자신의 그 위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술관원의 위치를 내가 성취한 업적, 내가 즐겨야 하는 업적 이런 걸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수단화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누에미아가 나밖에 없어. 그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위험이 따라요. 페르시아 왕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래봤다 또 술관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행보를 마치 에스터처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저는 누에미아의 위대함이 있다고 봅니다. 즉 누에미아는 자신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에미아의 100%에 자신의 직업과 목숨을 건 영성과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의 100%가 만나서 성벽 건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직업, 지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화할 수 있는 영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크고 작건 간에 그 일이 주어져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누에미아와 같은 결단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느냐 그리고 그랬을 때 하느냐 이것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볼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음에도 몸을 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누에미아는 내 하나님이요. 내가 본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상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자원을 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한 거 아시죠. 그것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둘러보세요. 누에미아를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에미아가 저도 될 수 있어요. 자원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까 완벽하다고까지 말한 이 위대한 인물 누에미아.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보를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도 제2의 누에미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평신도였던 누에미아가 어떻게 그 방해를 다 막았는지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정신이 해이한 상태인데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지 건축법이 있었는지 진짜 하나님이 돌을 떨어뜨렸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김윤 목사님. 아 저요? 네. 이게 이제 아까 그 된 입을 그죠? 선과 악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이 있겠죠. 그거를 제가 한번 쭉 당한 걸 적어봤는데요. 심리적. 아까 뭐 비웃고 여우가 올라가도 업신적이고 비웃고 협박하고 육체적 협박 죽이려고 했어요. 정신적 협박. 그 다음에 낙담시키는 게 들어오는데 가장 가까운 신뢰했던 사람들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적으로 우리가 하다가 성건축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음모가 있었죠. 거짓 소문 퍼뜨렸죠. 유혹을 했죠. 죄를 짓도록 누구까지 동원해서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뇌물받고 누에미아를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도록 평신도인데 죄를 지어서 좀 암튼 흠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다. 항상 누에미아라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 당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누에미아도 만만치 않게 대열에 설 것 같아요. 몇 가지 전략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계속 호소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긴 당하면 업신여긴 당한다고 막 호소해요. 하나님께. 또 심판을 요청해요. 정의를 좀 내려달라.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구해요. 그리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누에미아의 가장 좋아하는 면이에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실용적 현실주의적 경건함. 실용적. 그죠? 리얼리즘. 그런데 프랙티컬해요. 또 현실주의적. 실용적이 프랙티컬하죠. 현실주의. 리얼리즘. 거기에 파이어티. 경건함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3장에 보면 누구는 여기를 맞고 그 다음 사람은 여기를 맞고 그렇게 해갖고 누가 책임이 있나를 정확하게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르가나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득하고 간증을 해요. 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왔나 간증을 하면서 우리 하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해갖고 선한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방어책과 준비성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했어요. 좋아요. 그들로 말미야마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됐다 자자가 아니에요. 파수꾼을 뒀어요. 그냥 믿음으로 두지 말지. 이게 느해미야는 안 그래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들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그냥 하나님을 믿자가 아니죠. 싸우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은 싸워야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싸워야죠. 또 하나만 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일해요.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어요. 쳐들어오면 일하다가도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의존했고 100% 인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그리고도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정의를 신천하고 개인적인 본이 되고 정말 셀 수 없는 이런 정책들과 방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이 완성이 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